재미없는 수학 이야기 3번째, 3번째하고 4번째 걸쳐서 할 거거든? 어쨌든 영역의 개수를 따지는 것에 대해서 논할 텐데 얘는 재미없는 수학 이야기와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의 한 중간 정도 레벨이야 그래서 아주 어렵진 않은데 대신 우리가 이번에 말고 다음번에 어디까지 결론을 끌고 갈 건지 그것까지 고려했을 때 나이도가 높긴 해 그래서 재미없는 수학 이야기로 분류를 한 거다 일단 한번 이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직선을, 직선을, AN을 이렇게 할게 AN을 직선 평면에 직선 N개를 거서 나누어지는 영역의 최대 개수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럼 우리가 AN을 일반항을 어떻게 찾을 거냐지 그럼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일단은 직선 하나 딱 거보면 영역이 두 개로 나누어지잖아 그래서 A1은 E야 근데 이렇게 두 개 거면, 직선을 두 개 거면 이렇게 영역이 네 개로 나누어지지 물론 이때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두 개여서 세 개가 생깁니다 이러면 안 돼 왜? 영역의 최대 개수라고 했잖아 이해 가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건 안 돼 알아서 최대가 되는 거야 최대가 되는 걸 지금 증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최대를 잘 인지해서 걔를 AN을 식으로 쓸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A2는요 4가 됩니다 그런데 세 개를 거보면 알지만 이렇게 그을 수가 있어 그래서 구해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가 나와 물론 이게 다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를 또 하겠지 근데 A4를 할 사람은 해 할 사람은 해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보장해 주는 거야 맞아 근데 이제 A4도 열심히 하면 나오겠지 근데 선생님은 구하진 않을게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규칙을 찾아가는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걸 기납적 추리라고 해 추리 또는 기납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납적 추리나 추론은 당연히 수학추론은 인정돼 인정되는데 단점은 있지 첫째 기납적 추리는요 결론이 맞을 때만 인정돼 내가 추리를 했어 했는데 결론이 틀렸어 그럼 인정 안 해줘 인정 안 해줘 왜? 예상을 했는데 틀렸어요잖아 그럼 어떻게 인정해줘 가정까지도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틀린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꽤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뭔가 논리적인 더 논리적인 풀이가 있었을 때는 그치 그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는 거지 틀렸다의 문제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저평가 된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숫자가 2 4 7 아 규칙 참 애매하지 규칙 참 애매해 물론 이때 우리가 개차수혈의 개념을 이용할 수는 있어 개차수혈 모르는 사람은 여기서 지금 개차수혈 설명할 건 아니야 얘네들 차이를 논하는 거지 그래서 이 차이를 보니까 얘가 2야 그럼 얘는 뭐야 3이야 그럼 혹시 얘는 4가 아닐까 근데 그것도 몰라 왜 숫자가 너무 적어 개수가 너무 적어 근데 어쨌든 4라고 예상을 하면 여기가 11이 되면서 그 다음에 5 하면 일반항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결론만 얘기할게 얘는 맞아 이게 맞아 정말 그 다음에는 5가 되고요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그럼 여기다가 CN을 하나 도입할게 CN은 뭐냐면 원 N개에 의해서 나눠지는 영역의 영역의 최대 개수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원 하나가 있어 그러면 C1은요 2입니다 원 내부와 외부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지니까 자 근데 원이 만약에 두 개가 있으면 이때도 괜히 잘못 그리면 안 돼 영역의 개수가 최대가 되려면 이렇게 나눠야 돼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된다고 자 근데 원을 세 개 그리면 C3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렇게 그려줘야 돼 그래서 세 보면요 여덟 개가 나와 그 다음에 C4도 구할수라면 구려라 그러면 안 구할게 근데 구해보면 얼마 나올 거야 자 근데 그냥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항을 많이 구하면 구할수록 옳은 규칙이 날 가능성이 높지 그치 근데 이제 네 개 다섯 개로 넘어가면요 너무 복잡해져 너무 복잡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야 2가 되네 그럼 여기가 4가 되네 맞지? 그럼 여기는 뭘까? 아 이게 참 애매해 이게 왜냐면 우리가 2, 4, 8 16을 쓰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기잖아 2, 4, 8 16 32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아니란 말이야 얘도 사실 6이야 그래서 14가 나와 결론만 얘기하면 근데 실제로는 2, 4, 8을 보면 우리가 16을 쓰기가 되게 쉽다고 그리고 그런게 만들 때도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얘네들은 뭐 원 4개 정도는 뭐 그릴 수 있으니까 제가 14개인 거 내지는 16개인 거 확인하고서 할 수 있지 않나요 뭐 그럴 수 있지 자 그래서 우리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FN을 FN을 다음 같이 정의할게 그 원래는 이 3차원 공간 전체인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이제 정육면체를 쪼갠다고 칠게 그래서 정육면체를요 정육면체 하나를 뭐 사실 꼭 정육면체일 필요는 없어 그냥 6면체해도 돼 어쨌든 간에 N개의 N개의 평면으로 쪼갤려고 그래 그래서 나누어지는 영역이라고 봐도 돼 왜 3차원 영역인데 우리가 대신 이제 3차원 영역은 조각으로 봐도 되는 거지 그치 뭐 용어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용어에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마 자 조각의 최대 개수를 한번 생각해보자고 실제로 이건 면접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던 문제지 자 그렇다면 한번 봐봐 F1 같은 경우에는 정육면체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일종의 우리가 이게 칼질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딱 칼 한번 싹 잘라서 평면처럼 잘라야 돼 잘라서 얘가 몇 조각으로 나눠지나 보겠다는 얘기지 그게 결과적으로 뭐야 더 확정하면은 2차원 전체를 무한한 평면으로 몇 개를 쪼갤 수 있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 사실은 똑같은 거 자 그래서 요거 보면요 요거는 요렇게 자르면 되겠지 그래서 F1은 여기다 쓸까 F1은 그래서 E가 된다고 그러면 F2는 어떻게 될까 F2는 평행하게 자르면 안되지 그치 나 손님이 와서 뭐 카스테라 자르는 것도 아니고 그치 우리가 원하는 건 영역이 최대 어떻게 자르면 될까 요렇게 자르면 되겠지 그러면은 4가 된다 그 다음에 F3는 이렇게 자르면 된다고 그래서 8이 나와 자 문제는 이제 F4야 그래서 실제로 이게 면제문제로 나왔을 때는요 여기까지는 알려줬어 이게 얼마냐고 물어봤고 요거 맞추는 사람은 F5까지 물어봤다 자 그러면은 F4 결론만 얘기할게 잠깐만 2, 4, 8 2, 4, 8 어? 16 14 이건 15야 15야 아 지금 왜 15인지는 지금 논하진 않을게 알았어 간단하게 논할게 왜 15냐면요 15를 설명하는 건 어렵진 않아 문제는 그 다음 거지 자 봐봐 지금 조각이 몇 개야 8개가 났지 그럼 내가 여기다가 평면으로 칼질을 해서 케이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치 빵이나 카스테라도 좋아 뭐 어쨌든 간에 내가 얘를 칼질을 해서 한 번 평면 칼질을 해서 조각을 다시 더 여러 개로 쪼개겠다는 얘기잖아 최대 조각수를 원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칼을 댈 때 어떻게 되면 좋을까 운면에 댈 거거든 조각을 가장 많이 지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세 조각을 한꺼번에 건드리는 식으로 딱 대면 됩니다 지금 네 조각을 이렇게 대는 건 어때요? 이건 네 조각을 대는 게 아니야 두 조각을 두 조각만 지나가는 거지 그치 오야만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이건 보편적인 증명이 아니야 왜 15인지 설명을 하는 거지 그냥 자 문제는 뭐냐면 얘를 못 지나가고 있잖아 그래서 얘를 지나가게 하려면 칼을 눕혀야 돼 이렇게 눕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지나갈 수가 있다고 이렇게 근데 얘를 지나가잖아 그럼 얘가 안 지나가 집에서 해봐 잘 됐네 엄마한테 엄마한테 수확하기 위해서요 빵이 필요합니다 카스테라가 필요합니다 되잖아 그치 자 근데 그러면 얘를 지나가게 하려면 칼을 좀 세워야 돼 세우고도 그럼 얘를 못 지나가 둘 중에 하나는 못 지나가 즉 여덟 개 중에서 여덟 개를 다 지나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하나는 못 지나가 하나는 못 지나가 물론 더 이상하게 자르면 더 많이 못 지나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덟 개를 다 지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7이 증가한 거야 7 즉 일곱 개의 조각을 지나면서 그 일곱 개의 조각을 두 개 두 개 두 개씩 쪼개는 거잖아 크기는 안 따지니까 두 개씩 쪼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곱 개의 조각이 추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플러스 7이 되는 거다 그러면 얘도 한번 괴차로 따져볼까 괴차? 괴차로 따지면 2 4 7 규칙이 잘 파악 안 되지 괴차 또 따져봐 2 3이야 맞아 얘는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얘도 안 해가 힘들어 물론 항을 많이 쓰면 해결은 돼 규칙이 있다는 전제야에서는 근데 항을 많이 쓰는 것조차도 힘들 수 있다는 얘기야 물론 얘는 뭐 무식하게 그리면 나와 4개 나와 5개도 나와 얘도 마찬가지야 무식하게 그리면 4개까지 나오더라고 근데 5개부터 힘들어 오케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4개도 힘들어 사실은 5개는 더더욱 힘들고 그치 그리고 내가 5개를 구했는데 답이란 보장이 없어 정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면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뭐 있는 거니까 따져 따지는 보자 따져보면요 여기가 4가 2, 3 여기가 4가 돼야 돼 4가 되니까 1로 넘어갈 때 이 수가 7에서 4를 더하니까 얼마야? 11이 돼야 돼 그럼 15에서 11이 증가했으니까 26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해보면요 얘 같은 경우에 N의 2차식 얘도 N의 2차식 N의 3차식이야 N의 3차식이야 왜냐하면 얘가 1차식이고요 N에 대해서 개차를 한 번 할 때마다 묻지마 왜 그런지 묻지마 시그마를 배우는 사람 알 거야 한 번 할 때마다 차수가 올라가 2차 3차 그래서 얘네들은 N의 3차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식이 아니라고 즉 무슨 얘기야 애초에 애초에 저걸 다시 한 번 노래해보자 지금 AN을요 똑같은 거야 세 명세에서 지금 AN, CN, F, N 다 고려해서 이름 정해놓은 거야 AN은 똑같다 직선 N개 가지고 직선 N개 가지고 영역을 최대로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때는 아예 일반화 시켜서 접근하는 게 좋아 일반화 시켜서 차라리 그럼 우리가 한 번 보자 직선 N개를 그냥 그려놨다고 가정하는 거야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즉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안 만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만나는 건 어차피 우리가 복잡하게 만나기 때문에 몰라 모르니까 그냥 알아서 여기서 만났다고 전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눠진 영역의 총 개수를 우리가 AN개라고 하면 되는 거야 지금 직선은 몇 개가 있는 거야 그렇지 N개가 있는 거야 4개인데요 4개 그려놓고 N개라고 가정하는 거야 아니면 중간에 땡땡땡땡하든지 어쨌든 어쨌든 자 근데 여기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한 개 추가를 하겠다 직선을 즉 M뿌라스 1번째 직선을 추가하겠단 얘기야 추가하면 영역이 몇 개 생기나 보자고 영역이 몇 개 생기나 보자고 오케이 영역이 몇 개 생기는지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추가가 돼 왜요 원래는 여기가 원래는 여기가 하나의 영역이었잖아 그치 하나의 영역이었는데 이 노란색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노란색이 지나가면서 기존에 있던 거 둘 중에 하나는 그냥 원래 셌던 걸로 파악을 하고 여기가 추가된, 구분되면서 추가된 영역으로 보면 되잖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추가됐지만 다섯 개로 가면 안 되지. 이게 네 개니까 다섯 개가 된 거잖아. 실제로 N개잖아. 그러니까 뭐가 추가되는 거야? 그렇지. 바로 얘가 즉 A N개의 영역이었다면 그 영역이 A N 플러스 1개가 되는데 이때 중간에 직선이 한 개 추가되면서 추가되면서 영역이 몇 개 추가됐어? 그렇지. 영역이 네 개일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 그러니까 N개일 때는. 원래 N개가 그려져 있어야 되거든. 그렇지. N 플러스 1개지. 좀 더 얘는 숫자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 거야. 숫자의 규칙이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 얘는 기납적 추리보다는 조금 위야. 기납적 추리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일반화된 점화식 유도라고 얘기하기도 해. 근데 쌤 봤을 때는 넓게 보면 얘도 기납적 추리야. 몇 번 하면서 추정하는 건데. 그렇지. 근데 엄밀하게는요. 얘가 기납적 추리. 얘는 이제 일반화된 점화식 접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때 영역은요. N 플러스 1개가 추가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떤 점화식이 생기냐면요. A N 플러스 1은 A N에다가 N 플러스 1개의 영역이 추가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우리 언뜻 봤던 이 개차가요. 개차수열이 여기서 명확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세면서 자,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은요. N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까먹은 사람들 위해서 개차수열 공식만 정리 좀 할게. 개차수열 뭔지 모른다고 얘기하면 안 돼. 교과서에서는 개차수열이란 용어는 빠졌지만 개념은 들어있다고 봐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원리는 따로 논하지 않겠습니다. A N 마이너스 A N이 이거 보편적으로 쓰는 거다. 어떤 F N 해서 N에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A N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 마이너스 1까지 F K 해서 구하지. 오케이. 이게 돼서 이게. 개차수열 공식이야. 원리는 지금 여기서 개차수열을 논한 게 원리는 아니기 때문에 따로 논하지는 않는다. 혹시 선생님 부교제 크리프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개차수열을 찾으면 돼. 거기에 다 원리까지 나오니까. 자, 그래서 얘가 F N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A N은요.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 마이너스 1까지 F K인 K 플러스 1을 적으면 되는 거야. 이게 F N이니까. 근데 A1은 아까 A1을 우리가 구해봤잖아. 2라고. 그래서 A N은요. E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 마이너스 1까지 K 플러스 1이니까 바로 풀어버리면 2 플러스 2분의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그 다음에 플러스 N 마이너스 1. 오케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됐지? 그래서 통분해보면요. 2분의 N 제곱 마이너스 N 이거 올라오면 플러스 2이니까 플러스 N으로 바뀌겠네.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 이게 답이야. 답이야. 그래서 실제로 N에다 1 집어넣으면 A1 나오고요. 2 나오고요. N에다 2 집어넣으면 4 나오네. 3 집어넣으면 9에다가 12, 14. 2분의 14니까 7 나오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갈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요거랑 비슷한 거 또 하나 해볼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해보자. BN. BN은 뭐냐면 직선 N계를 그렸어. 2차원 내에서 직선 N계를 그렸다. N계를 그렸는데 이번에는 그냥 영역이 아니라 유한 넓이의 영역 영역의 개수를 최대 개수야 물론 최대 개수를 BN이라고 해보자고. 그럼 얘는 그림이랑 똑같아. 똑같은 그림이야. 그래서 얘도 4개 그려놓고 N개 그려놨다고 쳐. 그래서 대신 유한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이야. 유한은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넓이가 무한이잖아. 얘도 무한이잖아. 얘도 무한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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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유한은 하나야. 그래서 B3가 1이야. 그것만 조심하면 돼. B3가 1이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요. 어쨌든 내가 지금 N계를 그려놨다고 가정을 하면 N계를 그려놨다고 가정하면 어쨌든 이 안에 알아서 비행계가 있겠지. 이때 이때 대신 얘네들은 여기서 이렇게 좁아지면서 만나는 거야. 만나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 돼. 됐지? 그럼 이쪽은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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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이니까 우리가 세는 비행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런데야 여기다 직선 하나 딱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여기가 유한, 유한, 유한이 돼버려. 왜? 얘네들 만나니까. 만나는 거니까. 이쪽에서 어떻게 복잡하게 만났는데 알아서 만나는 거니까. 이런 일반화된 점화시 접근할 때는 BN 이전 거를 고민하면 안 돼. 그러면 점화시 못 세워. 그치? 알아서 만났다고 전제하는 거지. 어쨌든 간에 얘도 뭐야? 샘이 지금 4개를 그려놓고 N개 그렸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런데 3개가 생겼어. 유한 영역이. 3개가 추가됐어. 즉 얘도 마찬가지야. BN에서 BN 플러스 1로 갈 때 직선은 1개가 추가가 됐고요. 유한한 영역은 3개. 3개가 아니지. N 마이너스 1개지. 그래서 N 마이너스 1개가 추가가 된 거야. 그래서 얘는요. BN 플러스 1은 BN에서요. 더하기 N 마이너스 1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들 개차도요. 개차도 똑같아. 대신 얘는 B3가 1이니까 이것만 조심해야 돼. 그래서 BN은요. 이제 계산 안 켰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 목숨 남길 거야. BN은 B3부터 추발하기 때문에 시그마 K는 1부터가 아니라 얘랑 똑같아야 되거든. 3부터 N 마이너스 1까지 K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계산은 안 켰습니다. 시그마 계산 못할 리가 없으니까. 됐지?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원을 가지고 해보자고. 원은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원은. 자 그래서 원도 뭔가 규칙을 논할 수 있나. 있지. 저렇게 정말 그려가면서 따지는 건요. 정말 스캔 봤을 때는 4개 그리는 게 1개야. 5개도 5개 그리면 그릴 수는 있지. 잘. 그렇지만 그걸 내가 답을 모르는 상태에 딱 그려놓고 이게 맞아라고 확신 가지기 힘들지. 그래서 원도 마찬가지. 원도 잘 보면요. 이렇게 논할 수가 있어. 잘 봐봐. 원이 어쨌든 간에 CN을 원 N개를 그렸을 때 나오는 영역의 최대 개수라고 해보자고. 아까 다 정의하거나 똑같은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N개의 원이 알아서 적당히 그렸다고 쳐. 그래서 아 물론 이게 답은 아니다. 답은 아닌데 그냥 대충 그린 거야. 여기에 N개의 원이 그렸다고 쳐. 그래서 영역이 알아서 3개 그렸지만 그냥 N개라고 쳐. 근데 이게 답이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니야.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제 새로운 걸 추가하려고. 새로운 걸 추가하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N개의 원이 있다고 쳐. 이걸 못 받아들이면 이건 이제 정말 정말 재미없는 수학이 되는 거야. 받아들여야 돼. 아 지금 왜냐면 그 3개짜리는 이렇게 만나야 가장 영역이 많이 나와. 근데 지금 그게 지금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야. 뭔가 새로운 원이 추가됐을 때 어떻게 내가 영역이 추가되는지 얘네들처럼 규칙을 찾아가겠다는 뜻이야. 지금 그래서 이 그림이 중요한 건 아니야.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 이해시키려고. 이해가 좀 편하게 되게 하려고. 자 그러면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M뿌라스 1번째 원을 한번 추가해볼게. M뿌라스 1번째 원을 추가해볼게. 그러면 한번 봐봐. 봐봐. 그냥 답은 아니지만 한번 봐봐. 자 얘네들 원 이렇게 추가했다고 치면 제일 좋은 건 제일 좋은 건 뭐야. 이 원들을 다 간통해야 돼. 이때 지나가지 않는 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럴 수 있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답은 아니니까 흐리게 흐리게. 이렇게 하면 얘도 지나서 영역이 더 나눠질 수 있는데 이렇게 지나버리면 안 되지. 그치. 기존에 있던 N개의 원을요. 다 간통하는 거야. 그럼 그때마다 잘 봐봐. 영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고. 자 보면요. 잘 봐봐. 아직은 영역이 안 생겼어. 근데 잘 보시면요. 아직은 안 생겼다. 여기에서 영역 하나 하나였던 영역이 여기 하나였던 영역이 둘로 나누면서 여기 영역 하나 추가됐지. 하나였던 게 둘로 나누지면 둘 중에 하나 잡아서 영역 추가됐다고 보면 되잖아. 그러면서 교점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또 지나면서 교점 생기면서 영역 하나 또 추가됐지. 교점 생기면서 영역 하나 추가됐지. 교점 생기면서 영역 하나 또 추가됐지. 교점 생기면서 영역 하나 추가됐지. 지금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있는데요. 이거는 놀고 있나요? 아니지. 얘는 돌아와서 따지면 되지. 그래서 영역 하나 생겼지. 무슨 얘기냐면 계속 더 근본적으로 들어갈 거야. 지금 편하게 들어. 잘 보시면요. n 플러스 1번째 원이 추가됐을 때 결국 추가되는 교점의 개수가 추가되는 교점의 개수가 추가되는 영역의 개수야. 왜요? 왜는 묻지 마요. 그건 다음에 놀아야 할 거야. 그건 다음에 놀아야 할 거야. 오케이.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 물론 감 잡은 친구들도 있을 거야. 맞아요. 다음에 논하면서 더 깊게 들어갈 건데 근데 당장 어쨌든 이걸 발견해서 이걸로 가도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이건 그림스윈 마크인 거고요. 자 이제 생각해보자. 기존에 기존에 n개의 원이 있었어. 근데 새 원이 하나 새 원이 n 플러스 1번째 원이 추가가 됐어. 그럼 교점 어떻게 생길까? 고민할 필요가 없지. 원래 원과 원은 원과 원은요. 교점 그러니까 원 하나와 원 하나는 교점이 최대 두 개야. 근데 기존에 몇 개의 원이 있어? n개의 원이 있잖아. 기존에 n개의 원이 있잖아. 근데 새로운 원이 하나 추가됐다는 얘기는 순서 다 무시하고요. 이 원을 먼저 만났네 그 다음에 다른 원을 먼저 만나고 이 원을 또 만났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순서 다 무시하고 교점이 최대한 많이 생기면 영역도 최대한 많이 생기는 거야. 근데 원래 원과 원은 교점이 최대 두 개밖에 안 생기거든. 그래서 아까 이걸 안 지난해 지난해가 결국 교점이 생기냐의 여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게 본질이냐 안 본질이냐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뭔가 보통 이렇게 이렇게 닫혀있는 곡선을 닫힌 곡선 내지는 폐곡선이라고 불러. 닫힌 곡선 또는 폐곡선 잘 보면 알겠지만 지금 폐곡선의 규칙을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고 있는 거야. 사실은. 자 근데 그래서 원과 원은 교점이 최대 두 개란 말이야. 근데 기존에 N개 원이 있었어. N개 원이 있었어. 근데 새로운 원이 추가됐어. 그럼 기존에 원 하나하나마다 교점이 두 개 생겨. 근데 N개 원이 있었어. 토탈 교점 몇 개 추가가 돼? 그렇지. 2N개 추가되는 거지. 원 하나당 두 개씩이니까 N개 원이 있었고. 그래서 Cn이 Cn 플러스 1개의 영역으로 나눠질 때 원이 하나 추가되면 여기서 원 한 개 추가지만 교점은 2N개 추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요. Cn 플러스 1은요. Cn 더하기 2N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Cn 플러스 1은 이거 빼기 Cn은 이것도 개차수열이야. 2N이 되니까 Cn은요. C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K가 되는 거란 말이야. 말이야. 오케이. 계산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따지면 선생님이 Dn을 만들려고 했는데 공간이 짧다. Dn. Dn은 뭐냐면 Dn은 N개의 타원으로 타원으로 나눠지는 영역의 최대 개수. 타원은 더 많이 생겨요. 뭐다. 왜? 타원은 당장 여기다 붙여볼게. 봐봐. 당장 두 개만 그려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크기 아주 중요하지 않아. 원하는 건 최대. 근데 다친 곡선은 다 똑같아. 타원과 타원이 만나면 교점은 최대 몇 개야? 네 개지. 근데 N개의 타원이 기존에 버티고 있어. 새로운 타원이 하나 추가됐어. 그럼 기존에 N개의 타원 어떻게 그리냐는 나한테 물으면 안 돼. 그게 잘 드러나게 그리면 되는 거지. 어쨌든 기존에 있던 타원 한 개 한 개마다 교점이 최대 네 개씩 생긴다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Dn 플러스 1에서 Dn 어 Dn에서 미안 어 자 Dn에서 Dn 플러스 1로 갈 때 타원 한 개가 추가가 되잖아. 그 영역은 교점에 추가되는 교점의 개수를 세면 된단 말이야. 그 추가되는 교점의 개수가 타원 하나 그려질 때 기존에 있던 타원 한 개마다 네 개씩 생겨. 근데 기존에 타원이 N개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4N개의 영역이 추가되는구나. 그래서 Dn 플러스 1은 Dn 더하기 4N이 되는 거야. 오케이. 됐지. 됐지.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해봐. 공간이 많이 모자르네. 여기다 쓸게 문제. 이건 안 풀 거야. 집에서 한번 해보라는 얘기야. 예전에 그 수능에 수열이 나왔을 때 수열이 나왔을 때 경우의 수라고 봐도 좋고 수열이라고 봐도 돼. 나왔을 때 문제집이 나왔던 문제야. 자 봅시다. 정삼각형이 있어. 근데 내가 여기다가 조금 틀어가지고 중심은 일치하고요. 조금 틀어서 중심은 동일하고 그 각도는 좀 틀어가지고요. 정삼각형을 이렇게 또 그릴 거야.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그럼 얘들 봐봐. 영역 막 나눠지는 거 보이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틀어가지고요. 6개의 정삼각형을 그렸다고 쳐보자. 6개의 정삼각형을 그렸다고 쳐보자. 왜냐하면 수능은 일반화시켜서 나오진 않았었으니까. 그치? 이때 영역의 총 개수. 이렇게 나눠지는 영역의 총 개수. 몇 개일까? 몇 개일까? 그러면은 이것도 그냥 세도 되는데 개차로 해도 돼. 개차로 숫자 몇 번 써본 다음에 아 힘들 거야. 근데. 그럼 얘네도 마찬가지야. 내가 수율 하나 만들면 되지. 그치? 2N 자 2N을요. 2N을 이 평면이 N개의 N개의 규칙을 만족하는 정삼각형에서 나눠지는 영역의 최대 개수라고 해보자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점화시켜올 수 있다는 뜻이야. 자 샘이 계산 끝까지 안 해줬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치? 자 그래서 본인의 계산력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계산해볼 사람이 해보시고 중요한 건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근데 더 깊게 들어가려고 더 깊게 들어가려고 그래서 일단 다음번에 요거 답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좀 더 깊게 들어갈 거야. 그래서 영역의 개수 첫 번째는요. 이건 좀 길어서 선생님이 잘랐어.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자고. 이거 꼭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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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